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 이벤트를 되게 오래전부터 부상을 했었는데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낯가림이 되게 더 심해졌어요 이따가 2부도 있는데 2부때도 많이 떨 것 같고 1부때도 많이 떨 것 같은데 제가 좀 낯설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박살났네요 저도 이거를 기획하면서 되게 재밌고 신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고 신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세요? 제가 진짜 몸만 여러개였어도 더 허브에 많은 분들께 해드릴 수 있었을텐데 오늘 초명밖에 못해드려서 좀 아쉽지만 다음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더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땀 좀 식었으니까 다시 시작할까요? 진짜 비없다 아우 진짜 비 chinese 정도 fur 그렇게 Stalin 비군대 천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